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코스피 상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성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연일 신저가를 기록 중인데요. K-뱅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인 K-뱅크가 연내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기업 공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K-뱅크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설립한 지 6년 6개월 만입니다. 오는 9월에서 10월 승인이 이뤄진다면 11월쯤 상장한다는 계획입니다. K-뱅크의 몸값은 최저 6조 원에서 최고 8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K-뱅크는 지난해 224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출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1분기에만 24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IPO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가 주식시장에서 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인터넷 뱅크에 대해 수익성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IPO 시장의 침체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제휴로 후광 효과를 누렸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추락도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투자자들과의 약속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다. 후광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K-뱅크가 가상화폐의 더 큰 하락이 있기 전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증시 입성을 추진하는 K-뱅크. 냉혹해진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